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오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은 포스코그룹 2차전지 빼고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일부 개별주 종목권들에 대한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권들에 대한 부분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힐끔 본다면 아, 2차전지 포스코그룹 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숨겨진 2인치 좀 더 들여다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는 한마디로 우리가 달리는 말이 현재 시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 우리가 이제 이 상승장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제가 항상 언급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박스권에 대한 행보 양상을 보일 때는 이제 우리가 돌파 매매가 주요의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갑작스러운 급등을 나타내면서 두 번, 세 번 이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상승장에 대한 주요 특징들은 뭐냐면 달리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권들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는 것이 상승장에 대한 특징들인데 오늘 시장 자체가 바로 이 상승장이 전용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같은 말, 달리고 있는 말이 좀 더 달려가는 시장을 이끌어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더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는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권들이 저는 좀 더 약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 전까지는 금리 결정에 대한 발표 전까지는 좀 더 움직임이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FOMC 전까지는 달리는 말에서 미리 내려오지 말자 이런 조언을 해주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끄는 건, 말을 책찍질하는 건 역시 개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의 약진을 보면서도 개인의 힘이 정말 강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포스코 그룹주 한번 살펴보죠. 농담 삼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시장에는 돈이 많은데 내 주머니 안에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져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부동산보다는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유동자금이 조금 모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포스코 퓨처임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시장의 예상치 보다는 조금 하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지금까지는 상관없다.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오늘 사안 끝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자회사 중 포스코 SP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코어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는 부분이 자원 개발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업무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두 가지 종목 최근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을 6월 22일 날 했고 포스코 홀딩스를 4월 10일 날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엄청난 상승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둘 다 신고가를 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포스코 홀딩스를 좀 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까지 보니까 약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70%의 수익률이 나올지는 사실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여기서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면 건방적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대신에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특히 원소재 기업으로서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있던 고점 자체에 대한 부분도 비단 꿈은 아닐 것이다.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앞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저는 현재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지금도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일 때 또 조정 중인 종목을 봐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또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1에서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여전히 업황상에 대한 확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큰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HBM, PIM, 그리고 DDR5, 신기술에 대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좀 더 조정을 보였던 반도체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OT 백퓸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주 중에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같은 업종에 대한 제우스가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이 LOT 백퓸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돌파해내는 모습들인데 월봉으로 한번 같이 비춰보시면 월봉상에서 추세를 뚫고 넘어가는 종목분들은 뭔가에 대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현재 상승세가 쉽게 꺾일 수 있는 상승세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신고가 가는 종목분들이 한 번 더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듯이 LOT 백퓸 같은 기업들도 좀 더 달려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바닥권역이 좀 바뀌는 기업이 레이저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는 건 HBM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분들이 현재 추세를 바닥권역부터 털고 들어가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이런 개별주 중심에 대한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우리가 DDR5나 또는 HBM 또는 PIM 신기술에 대한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정말 본격화되죠. 그러면서 호실적이 전망되는 섹터가 속속들이 오르고 있는데 전력 설비 쪽도 관련해서 또 강세라고 하더라고요. 전력 설비 쪽도 2분기 호실적 전망됩니까? 네, 전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한국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 우리 전기요금이 실질적인 인상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인프라 구축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정말 확장되고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해외에 대한 수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실적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LS 일렉트릭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쉬어간 움직임은 나타났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붙이면서 3%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전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밀려있는 모습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의미 있는 곳에서에 대한 반등을 보인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추세를 여전히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효성중공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도 한 번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져 있는 위치지만 현재 이 구간 자체에 대한 하반경기성이 나오고 있는 구간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잘 안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세를 나타내면서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될 일을 좀 보일 수 있는 트라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력설비 관련해서 6월 말에 원픽 봤었잖아요. KT 서브마린입니다. 해상 케이블 만드는 곳이라고 그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여기가 오늘 급등이에요? 네. KT 서브마린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6월 30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써내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동반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M&A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신고가 갖는 종목은 웬만하면 일찍 파시기보다는 좀 더 익절가를 상향시키면서 추세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팔고 나면 사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좀 더 극대화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극대화 전략이 좀 유효한 시장입니다. 시장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ETF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2차전지 ETF가 현재 상장되어서 우리가 개인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는 ETF가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ETF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여러분들하고 ETF에 포함되어 있는 횟수별로 제가 한 번 오늘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색다른 분류네요. 2차전지 ETF가 현재 총 13가지가 상장되어 있고 거기에서 총 9번이 비중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종목 두 가지가 대장이죠. 그런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ETF에도 9번이나 지금 비중이 들어가 있는 종목분들이니까 그쪽에서 수급이 들어가더라도 함께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 8번 언급되는 기업이 에코프로, LNF, SKI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리막 관련된 부분에서 WCP와 함께 좋은 모습을 받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7회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 SKC.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회, 5회 정도 언급되고 있는 회사들이 나노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대유전자재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LG화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지금 이제 앞에 나오는 9회 정도 언급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양극재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6회 정도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소재 쪽으로 내려갑니다. 원소재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소재, 원소재 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5회 언급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타적으로 비중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앞에서 제가 2차전지 관련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결국 ETF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깜짝 상승들이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피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이 중에서 성일아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일아이텍이라는 기업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현재는 가장 기술적인 부분을 앞서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폐배터리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전처리와 후처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처리는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후처리는 그 블랙 파우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리튬을 분별해내고 니켈을 분별해내고 여러 가지를 세분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후처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현재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사업적인 제후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충분히 재평가 가능하다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성일아이텍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